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탕입니다 어떡해 이렇게 야외에서도 하니까 와 진짜 기분 좋고요 I have nothing 들려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에다가 가장 깊게 가장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런 때에 좀 같이 함께 울어 줄 수 있고 막 손을 질러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죠 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함께 즐기고 함께 얘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거울에 비친 시청자분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 보다는 고음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정도 그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가수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보게 됩니다